현대중공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인수전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들러리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자금력이나 시너지 효과면에서 자신감을 보이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박형각 기자입니다. 카이메각 재입찰에 뒤늦게 참여한 현대중공업. 그간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은 데다 1차 입찰에도 응하지 않은 터라 진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항공의 특혜 10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한 고위 관계자는 1차 입찰 때는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된 시점이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M&A에 참여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지 들러리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금 사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수주율이 예년보다 훨씬 밑도는 데다 현대오일뱅크 인수를 위해 빌린 단기 차익금의 만기 압박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회사채를 발행하고 보유 중인 현대차 지분을 매각해 현금 1조 4천억 원을 확보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후 선박과 정유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투자처를 찾던 중 항공기 산업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카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2만 9천 4백원이던 주가가 지난 27일에는 2만 4천 3백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1차 예비 입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현대중공업 들어온 돈은 당연히 카이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굳이 주가를 올려놓고 자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과 현금 보유력, 시너지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항공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인수 가격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형각입니다.